8만 8천 원짜리. 4천 원짜리 더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 그러면 매달 며칠에 가서 받아? 말에 가면 돼요. 말에. 매달 말에 농협에 가는 거예요? 응. 농협에 가. 그래서 내가 쌀입고 한께네. 헌덩이가 쌀을 하나 가지고 돈을 줘. 현금으로 줘요? 농협에서는 돈을 줘요. 현덩이 형이 돈도 줬어요? 현덩이 형이 돈을 줬어요. 언제 왔어요? 현덩이 쌀이 가줬어요. 언제 왔다 갔어요? 돈을 써주고 현덩이가 2월달 왔는데 그 쌀 아저씨 거는 2월달까지 먹겠잖아. 오셨다가. 그런데 내가 너를 주려고 해도 쌀을 과학을 주는 거 어떻게 주는 거지? 미국에 쌀. 그것은 쌀받아 먹으라. 미국에 쌀이 많아. 쌀받아 먹으라. 콘바위. 콘바위. 콘바위 좋은 개라고. 콘바위? 콘바위. 콘바위. 콘바위? 응. 콘바위 쌀. 엄마는 돋보기에요? 응. 돋보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돋보기 아니고 도수 있는 길이야. 예? 도수 있는 길. 어 그러네. 도수 있어. 이게 연겸 5인데 내가 연겸 8로 맞춰야 되는데 안 맞춰야 되는데. 왜 엄마? 너무 비싸. 10만원 넘어. 이거는 5만원 줬나 그런데. 에이 그건 뭐 비싸. 비싸지. 그래도 엄마는 돋보기는 안 끼네. 돋보기 안 끼면 눈이 나빠진다. 돋보기 끼지 마라. 그러니까 돋보기 안 끼고 그냥 이거 끼는 거네? 응. 돋보기는 끼야 되지. 이거 끼면 잘 보여요? 저 달력. 아버지는 돋보기 끼지도 않아. 엄마. 저 달력 글씨 보여? 보이고 말 거지. 성경도 보는데. 안경 안 끼면 보여? 안 끼도 안 끼도 저건 다 보이고. 아 저 정도는 다 보여? 그런 건 다 보이고 말. 근데 성경도 안 끼고 그 땐 보는데. 아 눈이 나빠질까 봐. 그러면 엄마 지금 시력이 한 뭐 0. 8조 맞추려고. 0.8조 맞추려고. 어이구 엄마 참. 눈이 눈이 진짜 좋네 엄마. 눈이 너무 나쁜 건 아니지. 그러니까 돋수도 별로 없네. 돋보기도 아니고. 좋은 거지 눈이 응. 돋보기 아니다. 돋보기는 눈이 별인데 돋보기 지지 마라잉. 니 성경 글자 큰 거 봐라. 좋은 거 보면 안 된대. 네. 좋은 거 보면 눈이 나빠질까 봐. 나는 큰 거 보는데 저거. 큰 글자로 저거. 근데 야기 사탕 먹고 저럴까 봐. 그런데 밥 못 먹을까 봐. 너들 그만 먹어 이제 사탕. 끝이야? 알았어요? 네. 엄마 사탕을 어디 좀 치우지? 사탕 많이 먹으면 밥 먹으면 밥 먹어야 돼. 안 보이는데 좀 치워야 될 거야. 안 돼. 이제 그만 먹어. 그런데 그렇지. 내일 먹으면 내일. 사탕을 왜 엄마 사탕을 갖고 있어요? 사탕도 있고 뭐. 엄마가 먹어? 엄마가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먹고. TV는 잘 나오고. TV는 잘 나오는데. 니가 그걸 틀어 놓고 가서 아들 프로만 틀어 놓고. 그래? 형님한테 뉴스를 틀어 놓으려고 했어. 뉴스를. 그래서 뉴스를 잘 나와. 뉴스를 본다. 채널. 아 채널. 내가 뭐 주일 날은 안 보지만.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어떨 땐 뉴스를 보고 어떨 땐 안 보고 이러거든. 엄마 채널 안 바꾸나 보지? 채널 바꿀 줄은 모르잖아. 그냥 계속 한 군데 보는 거예요? 계속 계속 개 좋은 데는 틀어 놓고. 그럼 그거 보다가 또 다른 데 보면 어디 되는. 그거 계속 보던 데 봐야 되지. 그리고 사랑해요. 뭐 이렇게. 울지마. 사랑해요 울지마. 사랑해요 울지마. 사랑해요 울지마. 그거 어떨 때는 본다. 재밌어? 그게 이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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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뉴스 보려고. 8시 15분 하든가 20분 하든가. 그거 본다. 그거 보고 그지? 그 다음은 그지? 혜님도 엄마, 할머니 옆에 가. 혜님도 할머니 옆에 가세요. 그래서 그 다음은 그지? 빠이빠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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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서 보고. 어. 주스 보고 그 네 Bean은 국회 muy мало 갔다 늙은 사람들. 근데 늙은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 국회의원? 국회는 늙은 살이 와서 나갈 때라면 안 나갔나? 누구 나아? 아니요. 국회의원 늙은 사람들. 네. 거기 막 정변의 늙은 사람들. 뭐. 뭐 그게. 그런 사람도에도 안 나갔나? 국회로? 나간 몇 살까지인데 국회? 그건 제한 없을까? 국회에서는 선거회가 하잖아요 이번 선거회사는 여기는 교육감이라는 사람 교육감인데 저 사람이 이영모를 하면 그 사람이 됐어 나는 집으로 안 갔어 나는 안 넘겨서 장로님이나 나오면 갔다가 안 가 안 넘겨서 장로님 나오면 내가 간다 집으로 가지만 다른 데는 안 간다 교육치로 가면 내가 뭐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되면 안 된 거야 그래서 긴가 하나 나왔어 1번은 긴가고 2번은 윤가고 3번은 윤가인데 엄마가 나오면 긴가 찍어? 나는 긴가 찍으러 가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긴가도 안 갔어 야 이리 올라 문을 왜 열어놔야 엄마 문을 좀 열어야 곰팡이가 안 생겨 곰팡이 어서 아이고 너 가고는 불 안 뺐어 그래서 곰팡이 하나씩 옮겨서 화장실은 자주 좀 씻어야겠다 화장실은 왜 그렇게 하면 공기 안 송해 현재 문을 안 열어놓으면 공기 안 송해 어느 문을 안 열어야 내가 화장실 문을 잘 안 열어야 다리를 자꾸 쓰다봤어 엄마 스위치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불 켜는 거고 잡아 잡아 둘 중에 하나는 불 켜는 거고 다른 하나는 불 켜는 거고 아 그건 불이 나면 불이 났다고 알려주는 거야 저거? 어 어디서 놀리는 거야 아니 놀리는 게 아니고 불이 나오면 저게 삐삐 하면서 불을 꺼주는 거예요 어디서 꺼는 거야? 거기서 가면 어디서 자는데 어디서 소방서가 어디야? 소방서도 알고 또 관리소가 대본하라 아 저기는 불 나오는 거야? 조그만 구멍에서? 저기서 아마 가루 같은 게 나와서 응 불을 끄는 거예요 엄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기 뭐인가? 불 쓰는 게 아닌가? 싶어하잖아 아 아 할머니 축하해요 해드려 할머니 축하해요 아냐 아냐 오늘 5월 8일 2009년 5월 8일 어머니 날이잖아 엄마 엄마는 날 놀고 있는 거야 얼마나 고생하느냐고 엄마는 펜기 축하해요 힘든다 엄마 너 아빠는 손담벙 축하했어 손담벙 축하했어 너 아빠는 아유 예뻐 그러니까 너 소울 너의 키워도 그지? 손담벙 축하해 너도 알겠다 그래 놀고 아유 할머니 너도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엄마는 펜기 축하해요 아냐 그래 간다 나이스 인 fighting 내가 Ook 나 나 coal